이제 싸이씨 얘기가 성시경씨와 일하도 되게 유명하네요 사이 성시경 술자리에서 얼음 키스를 남자끼리 이게 뭐죠? 술자리에서 왕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에 걸려서 얼음을 서로 입에 넣어주는 얼음 키스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하는 거겠죠? 마우스 투 마우스! 아 그런가고 어우 얘기하기 싫은데?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거 뭐 재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죠 저도 없어요 네 끝! 하하하하하하 여성분들끼리 한다 그러면 조금 안 이상할 거 같은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아 여자도 이상해요 다음은요 하하하하하하 싸이컨백과 하하하하하하